극락은 즐거움만 있는 곳으로 극락세계는 아미타부처님이 주석하며 설법하는 곳인데요. 아미타경에 따르면 극락세계는 서방으로 기천만 기심만의 국토를 지나서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태어나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었고 즐거움만 있습니다. 극락세계에서의 즐거움이란 아미타부처님 본원에 의해서 성취된 깨달음의 즐거움입니다. 극락을 일반적으로 서방정토라고 하는 것은 인도 사람들이 방위와 시간을 일치시키는 데서 유래한 것인데요. 인도 사람들은 동쪽으로 서서 앞쪽을 과거, 뒤쪽을 미래라 합니다. 따라서 극락은 내세에 왕생할 세계이며 그것은 서방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승속을 막론하고 내세에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신앙이 유행했는데요. 사찰에서도 극락전이 가장 중요한 법당으로 조성됐고 사찰 주위에도 안양교를 두기도 했습니다. 불교용원 아들이 김민정입니다. 구성원 아들은